불러봐. 왜 이렇게 쳐? 불러봐. 여기에 너 혼자 다 써 다른 사람 없어? 아니 5명. 아니 4명이 더 타야지. 아쉽나 봐요. 아니 4명 더 와야지. 아쉽나 봐요. 차 빼는 거야. 차 빼는 거야. 차 빼는 거야. 아 못 가요. 하지마 이런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요즘 엄마분들이 계속 이렇게. 야. 마술이 한 번 담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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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멋있는게! 멋있는게! 요즘 기사진 난다고 멋있는게! 미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미션은 짝 나도 월어커플이 되고 싶다입니다. 각 미션에서 1등을 하신 분들께는 데이트권이 주어지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 서로 친해진 다음 최종선택에서 커플이 되시면 우승입니다. 각 미션에서 1등을 해서 데이트권을 획득하시면 그만큼 최종 커플이 될 확률이 높겠죠? 지효는 거의 월요커플 모의가 정해져 있는데 거의 개비네 지금! 그럼 저는 오늘 1등입니까? 내가 너 뽑을지야 뽑을지 모르잖아! 웃기지마 너 지금 가을타잖아! 내가 가을타! 가을타!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살 뺐잖아! 잘 살 뺐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본격때문에 본격적인 미션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자 1호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방송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 입사한 지는 약 20여 년 됩니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방송하고 5, 5, 5대 이상으로... 제가 10살에 방송국을 주고 왔습니다. 지금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나이 치고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저기 이현님은... 죄송한데 지금 퍼드 가는 시간이 아니지만 이현님은 좀 빠져주실래요? 이현! 이현! 저 어디한테 이현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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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잊었네? 저는 완전 상읍니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공개하실 분들. 영광 검색어 유로래야 뭐고? 오늘 거품이게 안 된다니까. 알았어. 저는 사실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앨범 제목이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라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남자고요. 오늘 저기 런닝맨에서 게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짝이 돼서 정말 게임에서 다 이겨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 사모님 윗옷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려요. 아 글쎄요? 팔찍에 2만원 정도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세요? 야 지효한테. 아 그러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친절해? 왜 이렇게 친절해? 그렇게 커플되고 싶어. 야 그렇게 커플 정신냐? 날이 추워서 잠깐 입은 겁니다. 이따가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걸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날란입니다. 저는 특기는 사공이시고요. 하하하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